금일 공매가 10만 1848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매가 좀 줄다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이런 분위기에서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33% 정도 거래량 대비 나왔습니다. 대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5만 3049주 감소했습니다. 공매 총 잔량도 5만주 정도 감소하면서 472만 3304주로 점점 공매 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이제 3일 전 거죠. 그리고 대차는 하루 전 거. 공매는 오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도 공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도 공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공매 세력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공매가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좀 상승을 했지만 이 공매들이 없었으면 상당히 크게 올라갔겠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고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공매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으면서 밑에서 받아 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달 상당히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그런데 미국발 금리 동결에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강력한 시사. 이런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죠. 자 그러니까 이 공매 세력들이 주가를 최대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애를 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바이오수들 상당히 많이 밀려 있죠.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락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 수량을 먼저 보시면 총잘량이 3일 전 기준으로 12월 10일자죠. 공매 잔량이 477만 9천에서 472만 3천으로 또 줄었습니다. 530만에서 이제 472만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 수량은 줄어들고 있죠. 이제 금액으로는 480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 가치의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나중에 발생하겠죠. 그렇게 발생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 되면 그때 상승의 뗄감으로 이렇게 사용될 만한 그런 저축분이다.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HR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예상외로 상당히 강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당황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만 주나 공매를 쳤습니다. 공매를 쳤고 자 이렇게 쳐서 주가를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 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런 시도가 없었으면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러나 이제 이런 공매가 나오면서 그래도 2.8% 정도 상승을 했죠. 자 대차는 하루 전날 기준으로 또 감소했죠. 15만 3천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대차가 계속해서 파란불밖에 보이지 않죠.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빨간색이 나오지만 대차가 증가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갚아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빠르게 갚고 있습니다. 자 주식 대차 잔고는 이제 1,428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1,700만 주 수준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당황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공매 세력들 상당히 많이 활약을 했죠. 그리고 오늘 공매 창구가 이 모간 스테니 창구 10만 주 이상 나왔죠. 거기에서 많이 나온 게 다 공매 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오전에 치고 또 올라가고 나니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치고 또 공매 치고 공매로 계속 찍어 누른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10만 주 수준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눌러댔죠. 자 눌러댔지만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공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HLB 뿐만이 아니고 생명과학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지금 생명과학은 공매 비중이 18% 정도 되죠. 29만 4천 주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11% 정도 20만 주 정도 나왔죠. 생명과학도 공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차는 여전히 줄고 있죠. 생명과학도 좀 줄고 있지만 공매를 이용해서 오늘 주가 상승을 많이 막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릭 스미스도 최근에 보면은 공매들에게 상당히 시달리고 있죠. 3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어제도 25% 10만 주 오늘 19% 11만 주 정도 공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오늘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데 이 공매 세력들이 계속 누르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눌려지면 이런 부분은 기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HLB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찍어 누르고 있죠. 스프링을 아주 강하게 정말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계속 하루하루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상방으로 올라서고 있죠. 기업의 가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가 억지로 누르고 있어도 결국은 오늘 동시효과 때 골드만삭스가 한 6만 6천주 정도 들어왔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매를 오늘 많이 치면서 공매 수량은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오늘 갑작스러운 시장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부랴부랴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쳐댔기 때문에 내일은 또 그렇게 많이 치기가 쉽지 않겠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공매를 또 물량을 많이 늘리면서 공매를 치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들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은 공매 세력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제 내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제약바이오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월 12월 상당히 공매 세력들이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짓누르기로 작정을 하고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매 세력들이 한 10만 주 쳤지만 계속해서 누르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가 매수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내일 또 금요일이죠. 상당히 내일 또 흥미진진한 하루가 또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꽉 올라가면서 공매는 계속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매들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런 바람이지만 그게 뭐 당장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공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